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손상입니다. 자, 이제 9평 5일 정도 남았죠? 긴장되시죠? 자, 당연히 긴장됩니다. 여름방학 때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거 이제 성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평 성적이 정말 수능 성적은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인 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다 각설하고요. 그래서 우리 제목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5평 이제 한 5일 남았어요. 그럼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너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요. 현장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하는 말 시간제곱 먼저 풀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게 그렇게 도움되진 않을걸요?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한 5일 전에 한 3일 전에 이틀 전에 시간제곱 문제풀 연습해보면 9평 성적 올라가나요? 우리 안 올라가는 거 알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문제풀이 감을 높이는 법이에요. 문제 풀어보는 것보다 먼저 할 게 있습니다. D-5일, 4일, 3일 전 정도입니다. 한 5일, 4일, 3일 전에 뭐 하느냐? 완전 달라질 겁니다. 해설 강의 들으세요. 뭐냐면 우리 메가수의 선생님들이 전부 다 3월, 6월, 9월 수능, 6구 수능은 무조건 해설 강의를 찍으신단 말이에요. 해설 강의는 말 그대로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들을 수가 있잖아요. 해설 강의라고 하는 게 문제에 대해서 답의 근거를 찾고 오답을 지우는 연습 더하기 글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풀이법을 알려주는 게 해설 강의예요. 뭐냐면 어떠한 선생님들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한 종이서 얘기할게요. 제가 문제풀이할 때 첫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다 해석 다 해주고 행간 의미에서 설명해주고 문제 안 풉니다. 답의 근거 찾기를 준단 말이에요. 어? 빈칸이네. 빈칸은 무조건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어? 빈칸이 처음에 있네. 첫 줄이 빈칸이면 이건 풀기도 전에 주제 아니면 주제의 반대말이다. 밑에 글을 푸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면 결론부터 읽어라. 결론을 읽으면 답을 찾는 건 아니에요. 모든 주제는 결론과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선지가 왕창주로 듭니다. 결론만 읽어도 선지가 줄지 않냐. 그 다음 가운데 내용을 읽을 때 수식어 빼고 스토리안 따라가면 내가 지웠던 오답 중에 하나 더 지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설 강의를 다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모든 유형별로 우리 해설 강의가 지금 무슨 온라인 강의처럼 다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설 강의는 다 무료잖아요.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했느냐. 등급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이번에 구평형에 무조건 일 나와야 돼요. 내가 아무래도 빈칸이 좀 약해요. 간단합니다. 작년 6, 9 수능에 나온 빈칸 12문제를 제가 시간제구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봐보세요. 소재 잡고 결론 잡고 그 다음에 수식어 빼면서 읽으면 글이 보이는구나. 문제풀이 감이 확 올라갑니다. 만약에 내가 선생님 제가 문장 삽입이 좀 약한데요. 저 아무래도 구평에서 일 나와야 되는데 삽입 대비 걱정이 돼요. 문장 삽입 문제 12개를 푸는 게 아니고요. 6, 9 수능에 한 2년치 문장 삽입 접근하는 방식을 보세요. 그럼 무조건 아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에 감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1등급인 목표인 학생들 기준으로 이해한 겁니다. 근데 2등급인 목표인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빈칸 사부 솔직히 찍을게요. 대신에 대입 파악이나 제가 좀 장문독회가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접근하죠? 간단합니다. 해설 강의 보세요. 어느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첫진부터 마지막으로 다 꼼꼼하게 해석해주고 푸는 사람 없어요. 답의 근거 찾는 방법 오답 지우는 방법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제가 항상 6월 9월 수능 일주일 전에는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해설 강의보다 좋은 문제풀이 감을 올리는 공부는 없습니다. 특히나 자기가 부족한 유형을 메꾸기가 너무 좋아요. 왜? 그것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메가사이트 들어오시면 전부 다 선생님마다 클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꼭 디바이스 5일 전에 해설 강의 엄청나게 도움될 겁니다. 특히 자기 현재 상황에 맞게. 어 네 이 유형이 좀 약한데요. 저 9평 이거 맞아야 됩니다. 그 유형을 좀 집중적으로 몇 회 모의고사를 해설 강의 들으신 다음에 문제는 많이 안 풀어봐도 돼요. 정말로 그 유형 한 4개 5개만 D-1일 전 2일 전에 시간제고 풀어보는 연습하시면 문제풀이 감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9평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는 여러분도 알고 있고요. 저도 알고 있고요. 자 아직 단호 수거 외우는 거 중요하고요. 문장 해석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요. D-5일 이하에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풀이 감을 올리시는 게 정말 실질적인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해설 강의 들으셨어요. 약속합니다. 느낌이 완전 다를 겁니다. 9평 때 내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9평에 원하는 결과 나오시고 수능 대박 나서 꼭 원하는 대학 가시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